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이 흔한 일입니다. 낯선 이국당에서는 위생상태가 좋지 못해서 전염병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국가별로 주의해야 하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동남아 지역부터 살펴보죠. 동남아 지역은 말라리아, 댕기열, 유비저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매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치사율도 2에서 10%로 높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유행 지역에서는 단 하루만 여행을 해도 말라리아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동남아 지역을 포함해서 열대 아프리카, 특히 서부 지역이 위험하고요. 솔로몬 제도, 파푸아 뉴기니, 인도, 중남미 지역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런 나라에서도 대도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는 곤충기피제를 바르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때문에 여행 지역에 따라 적절한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댕기열입니다. 댕기열 발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두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다녀온 여행객들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의해 옮겨지는 병입니다. 문제는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댕기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라리아와 같이 곤충기피제 등을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백신은 없지만 발생 지역이 황열병 발생 지역과 겹치기 때문에 황열백신을 필수적으로 접종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바로 유비저입니다. 중견 탤런트 박용식 씨도 캄보디아에서 유비저균에 감염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서 치사율이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유비저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호주, 북부 등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토양과 물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균의 일종입니다. 유비저에 감염된 물을 마시거나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되는데요. 때문에 상처를 입은 손으로 흙을 만지거나 고인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당뇨나 심부전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동남아 지역의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 다음 날씨였습니다. 다음 날씨였습니다. 다음 날씨였습니다.